한때는 분홍색이 여자아이, 파란색이 남자애라는 고정관념이 있었죠. 하지만 최근엔 이런 성인식들이 모두 사라지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육아의 트렌드를 바꿉니다. 초보 육아 부모들을 위한 바이블, 맘스 다이어리. 이번 시간엔 우리 사회의 젠더 감수성, 우리 아이들의 성교육 트렌드를 이끌어가고 계신 분이시죠. 손경희 소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관계교육연구소 대표를 맡고 있는 손경희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머, 왔다. 어머, 이쁘다. 밥도 잘 먹고. 엄밀히 말하면 이거 강제 취소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 범죄가 될 수도 있어요. 성희롱, 성취, 강당, 강다미수, 강제 취소, 제가 만나는 고객들이에요. 어렸을 때 이런 교육이 됐다면 여기에서 나를 만나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게 연습이 됐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이들이 만든 이름이에요. 바티. 젠더는요, 관계를 개선하는 첫 걸음이에요. 늘 성은 변화하는 거예요. 늘 변화 가능한 게 성교육이에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사람이 바뀌었는데, 문화도 바뀌어야 되겠죠? 늘 배우는 자세,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저도 소장님의 강연 프로그램 듣고 연령한 팬이 됐는데, 요즘 인기 실감하시죠? 네, 연락을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팬들도 많아지시고. 네,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10대 팬들도 늘고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네. 좋으시겠어요. 오늘 주제가 아이들의 성교육에 관련된 주제예요.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많은 부모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부끄러워하고, 뭔가 숨기려고 하는데, 어때요 요즘 부모들? 부모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마다 다르고요.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아이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부모님들이 아직 대처가 안 되고 있고요. 애들 말로는 레벨이 너무 낮대요. 그래서 레벨을 우리가 올려야 될 것 같긴 해요. 알겠습니다. 부모들마다 다르죠. 저도 오늘 강의 꼭 잘 듣고, 우리 아이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렇다면, 실전에 계시잖아요. 부모들이 아이들의 성교육에 관련돼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또 무엇인지 저도 궁금하거든요. 우선은 이름을 잘 쓰시기가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이름이라네요. 특히 성기 이름.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게 이제 자기의 주체성, 자존감, 이런 것까지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된 거. 그리고 이제 옷을 입을 때, 벗을 때 동의받지 않고 하는 거. 뽀뽀. 엄마랑 자녀랑 뽀뽀랑 허그할 때 예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하는 거. 할 게 너무 많아요. 아이들은. 그런 게 있나요? 뽀뽀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오늘 그래서 그 얘기들 좀 해드리려고. 알겠습니다. 오늘 강의 꼭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사실 두 아이의 아빠예요. 첫째가 딸아이고, 둘째가 남자아이인데. 남자아이는 뭐 저도 남자니까. 이렇게 저렇게 알려주면 될 것 같긴 한데. 첫째가 여자아이거든요. 아빠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면 엄마한테 이렇게 밀어야 될지도 고민이고. 이럴 땐 부모들의 성도 다르잖아요. 맞는 성으로 성교육을 해야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제일 이 질문 많이 해요. 그래요? 네. 엄마는 아들, 그러니까 아들 하기가 힘드니까 딸 해야 되냐고. 그러면 아이들 중에 성별이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만 맞추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둘 다 양쪽에 더불어서 얘기를 해서 그 아이가 양성성을 다 듣게끔. 이쪽 얘기도 듣고 이쪽 얘기를 들어야. 그러니까 자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남의 얘기를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함께 다 같이 교육하는 게 그게 거의 모토인 것 같아요. 요즘은. 엄마는 딸, 아빠는 아들 이런 게 아니라 모두 다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왜냐하면 한부모인 부모도 있거든요. 네. 한쪽이 없으면 또 안 가르쳐주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는 양쪽 다 한부모든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든 상관없고요. 아이들한테 제대로만 알려준다면 애들이 제대로 클 것 같아요. 네. 이런 성교육 좋아요. 그런데 또 시기가 중요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커서 좀 아이가 알 때쯤 해야 되는 건지. 시기는 언제 하는 게 가장 좋은지. 다들 궁금한 게 많거든요. 네. 그럼요. 우선 시기를 많이 물어보는데 저는 우선 제일 좋은 건 아이가 나한테 질문할 때예요. 네. 그럼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아이가 관심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관심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아이가 질문을 해올 때 엄마들도 그때 부모들도 당황해서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하나 둘씩 하나 둘씩 설명하는 거. 가장 좋은 거고요. 그런데 더 좋은 건 뭘까요? 내가 이미 준비가 돼 있어. 미리. 많이 배우기 어떻게 보면 저는 태교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태교 때부터. 성교육을 너무 성만 맞추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태교 때 어떤 거냐면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겠지만 잘 건강하게 태어나달라고 우리가 늘 뱃속에 있을 때 태명을 부르면서 얘기하잖아요. 네. 저는 그것도 성교육을 시작으로 봐요. 왜냐하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 채 내가 아이한테 건강한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좋은 얘기를 계속 해주는 걸 태교라 그러듯이 낳았을 때도 계속 그게 유지됐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시작은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끊었네요. 육아 때문에 다들 끊어가고. 아이가 언제 질문할지 모르니까 미리 준비하는 부모. 오늘 선생님의 강연을 듣고 저도 미리 한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힘찬 박수로 선생님의 강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또 맘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들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저도 다 몰라요. 하지만 아이들을 좀 많이 만나보니 이런 얘기가 하겠다. 그래서 좀 추측해서 최근에 있었던 것들 위주로 갖고 왔는데요. 특히 저는 이제 당황하지 않고 웃으면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진 좀 잘 나오지 않았나요? 네. 다들 저 안 닮았다 하는데 사진을 찍으면서 느낀 건 뭐냐면 제가 화장하지 않았거든요. 누군가 해줬고요. 머리도 그랬고요. 옷도 누군가 갈아입혀줬고요. 그다음에 사진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500장 거의 200장 300장을 찍었을 거예요. 그중에 저한테 한 장을 딱 내가 마음에 들어 한 거거든요. 그게 바로 뭘까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해서 전문가가 있어서 전문가 보조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진이 한 장 나온 것처럼 여러분도 분명히 뭘까요? 한 장 건지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실수 많이 하고 나서 아니면 그 사람은 마음에 들지만 내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사진을 하나 찍으면서 알게 된 이야기들을 얘기해 보려고 그랬고요. 그리고 제 이름은 손경이. 손으로 이름을 표현하면 손경이. 이게 왜 그러냐면요. 다양한 사람들의 인간 중심을 이론 교육하는 강사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이 자를 되게 좋아하고 이 경자는 영국에서는 사람을 놓고 올 때 경이라고 그런대요. 그래서 저는 인간 중심을 만드는 게 꿈이에요. 그리고 경자 뜻이 하나 더 있대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중에 경친다가 있는 거 아세요? 경을 친다. 그래서 저는 경치는 직업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건지 한번 알려드리면 저는 법무부 소속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특히 저는 고양시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든 어른이든 특히 범법자들을 많이 만나요. 제 고객들이에요. 그래서 제 고객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참 이렇게 고객이 되지 않는다는 직업도 극히 드문데 거의 성희롱, 성추행, 강강, 강가미수, 강제추행, 성매수, 전자발찌, 화학적 것에 제가 만나는 고객들이에요. 어떠세요? 다들 갑자기 얼굴이 달라 보여요? 많이 만나지는 않지만 저는 거의 중범죄는 아니고 경범죄 위주로 많이 만나는데 학생들 위주로 많이 만나고요. 그리고 어른들 중에도 선도 가능한 어른들 많이 만나요. 그러다 보니까 알게 된 건 뭐냐면 어렸을 때 이런 교육이 됐다면 여기에서 나를 만나지 않았을 텐데 그게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아마 일반인보다는 제가 더 확대 해석하는 게 많을 거예요. 일반인은 이거 가지고 그래서 뭐냐면 제가 민감도 온도 그리고 사회 문화를 조금 빨리 감지한다 그러나 이게 직업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려고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안 나오기를 바래서요. 그리고 특히 저는 유튜브에 아들이랑 같이 영상을 찍어서 인기를 얻게 돼서 방송에 출연하게 됐고 더 놀랐던 건 제가 야구 시국까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참 저한테도 놀라운 발전이 됐어요. 그냥 특히 제가 이제 방송, 타 방송국에서 방송을 했을 때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아까 말한 성범죄, 그다음에 성교육, 그다음에 관계교육. 저는 이제 관계 안에서 있었던 성을 다해서 얘기하기 시작했고요. 그중에 이제 여러분이랑 한번 해볼 텐데요. 특히 이런 교육을 학부모 교육이라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과거에는 학부모인데 지금은 많이 변청이 돼서 부모 교육을 많이 해요. 근데 제가 말한 건 부모잖아요. 그러면 아까 전에 말한 건 한부모 가정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고 유치원 선생님들 아직 결혼 안 했거든요. 애를 낳은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아이를 알려줘야 되고 공부해야 돼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강의 듣자. 그게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모든 분들에 해당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좀 변천해보려고요. 좀 바꿔보려고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무슨 교육?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사람. 어떤 분은 양육자 교육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저도 양육자 교육이라고 맨 처음에 썼다가 지금은 약간 변천해서 지금 이렇게 해요. 보호자 교육. 여러분 어떠세요? 아동 청소년 보호법이 있잖아요. 우리 애만 하는 건 부모거든요. 그게 아니라 남 애까지 더 관장하고 그리고 우리가 자격증 있는 분들 근데 결혼 안 했지만 그분들 인정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아이를 잘 많이 보고 그러면 다 같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모두 다 보호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방송하시고 있는 종사자분들도 아마 이쪽에 보호자분일 거예요. 보호하려고 이렇게 많이 하시는 거니까. 이해 됐나요? 네. 그리고 또 이모 고모도 들을 수 있잖아요. 조카를 위해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보호자 교육이라고 이름을 좀 바꿔보는 변천 어떠신가요? 너무 좋습니다. 설득력 있어요? 네. 네. 각각의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일 게 아니라 보호자 통신문이라고 좀 변경됐으면 제 바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지정석들이 있어요.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 더 업그레이된 건 배려석이라고 했어요. 근데 배려석은 참 좋은 뜻인데 왠지 모르고 혐오하시더라고요. 누군가. 누군가. 너 임신한 거야? 아니면 진짜 똥 빼냐고. 너 진짜 나이가 몇 살이냐고. 할아버지 맞냐? 할머니 맞냐? 일어나라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서로 증거를 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배려라는 뜻은 너무 좋은데 왠지 모르게 이렇게 갑과 을 같은 관계 아니면 종속을 하는 거. 그리고 내 거는 다 희생해야 되는 느낌. 그러다 보니까 화가 난 것 같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문화가 그렇게 흘러가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문화 얘기를 많이 할 텐데.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좋은 뜻으로 바꾸고 싶어서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시대가 이거를 자꾸 나쁜 뜻으로 쓰이길래. 그래서 이거를 뭘로 했으면 저는 존중서. 어떠세요? 나를 존중하듯이 너를 존중해준다. 그러면 이게 완전히 동등한 개념의 수직이 아니라 수평적 관계처럼 느끼는 경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말해주는 느낌이 있거든요. 어떠세요? 좀 설득력 있어요? 그러면 곳곳에 많이 바뀌겠네요. 제가 지금 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얘기할 건 뭐냐면 성교육이 아니라 거의 문화를 얘기해요. 사회 전반적인. 아까 MC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파란색 빨간색 요즘엔 그렇게 많이 안 쓴다고. 요즘엔 어떻게 쓰고 있을까요? 남자 여자 표시할 때 화장실. 아마 보시면 아실 거예요. 남자는 파란색 여자는 빨간색이었어요. 그런데 점점점 가보시면 검은 바탕에 흰색, 흰색 바탕에 검정색. 둘 다 검정이에요. 이제는 검정 색깔로 쓰고 있거든요. 흰색을 쓰던가. 그래서 여러분이 딱 볼 거예요. 그게 혼재되어 있어요. 지금. 어느 화장실은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동일한 색깔을 쓰고 있어요. 좀 이해되시나요? 네. 그게 바로 세상이 바꿨고. 표지가 바뀌고. 단어가 바뀌고. 그리고 사람들의 철학과 의식과 윤리가 바뀌는 거예요. 잘 따라오는 분이 있고요. 잘 못 따라오는 분이 있어요. 그걸 감수성 차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젠더 감수성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또 하나 물어볼게요. 성하면 떠오르는 건 뭐냐면. 남자 여자가 있잖아요. 따로따로 해야 되냐.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애들을 너무 빨리 알려주는 건 아니냐. 또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남자 따로 여자 따로가 아니라.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요. 그냥 애들 앉혀놓고 물어보면 돼요. 어떻게? 너 떠오르는 거 뭐냐고. 성하면 떠오르는 거 세 가지 얘기해 보라고. 그런데 제가 유치원 아이들. 특히 6살, 7살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너무너무 걔네들이 귀여워서. 너네들 성하면 뭐가 떠올라? 애들이 성은 알긴 알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애들이 생각보다 많이 알아요. 금성, 은성 이런 거 안 해요. 공주, 왕자 이런 성 얘기 안 해요. 그래서 그만큼 수준이 높아요. 애들이 성 알아요? 이러더라고요. 빨간 거?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너네 성이 뭐야? 그랬더니 애들이 정자, 난자, 결혼이래요. 그걸 떠오른대요. 저를 보면서 정자, 난자. 여러분 언제쯤 알았어요? 중학교 때 알았는데. 바로 중학교예요. 여러분 중학교 때 알았는데 지금 2018년 아이들은 6살, 7살이 정자, 난자가 떠오른대요. 바로 단어 시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런데 정자, 난자, 임신, 결혼 이런 걸 떠오르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런 교육을 많이 배웠나 봐요. 그러면 이건 긍정일까요? 부정에 가까울까요? 그건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안 돼요. 아이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너 이거 나쁜 거 같아, 좋은 거 같아. 그러면 얘가 좋은 거. 얘는 나쁜 걸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성은 밸런스 교육이에요. 남자, 여자가 아니고요. 얘가 좋은 걸 많이 알고 있으면 그건 얼마나 나쁜 범죄인 줄 알려줘야 돼요. 얘가 너무 나쁜 것만 알아요. 폭력, 성폭력, 변태 이런 걸 알았다고 쳐요. 그럼 얘는 좋은 걸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밸런스 교육이라고 해요. 남녀가 아니라. 그럼 여러분은 성을 긍정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부정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부정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성을요? 여러분 지금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요. 혼재되어 있죠? 그래서 세 개를 쓰는 거예요. 두 개, 2대 1일 거니까. 그러면 많은 거가 내가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부정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긍정으로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평준화 아니면 수직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될 건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녀가 아니고요. 여자들 중에 진짜 좋은 것만 알고 있으면 나쁜 걸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였어요. 의식이에요. 어떤 거냐면 성에 대한 의식을 어떻게 알고 있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건 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른들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술을 많이 먹어요. 그럼 다들 그런가? 술 때문에 저런 범죄가 있다고. 술이 문제라고. 회식을 하지 말제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술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술이에요. 뭘까요?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데 과하게 선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괴롭힌다고요. 적당이면 자기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사람들과 유대관계를 해요. 긍정의 효과도 있어요. 경계가 넘어뜨리면 부정이거든요. 성도 똑같아요. 좋은 건 좋게 쓸 수 있는데 경계가 무너지고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문제예요. 저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더 하고 싶어요. 사랑도 너무 지적하면 스토커가 되거든요. 사랑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어떤 방식 표현 이런 거 우리가 한번 배워보는 거 한번 볼게요. 아이들 얘기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이들한테 너 성함은 뭐가 떠올라?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해줬어요. 특히 아이들이 너무 많이 얘기하다 보니 이거를 제가 분류를 했어요. 어떻게 분류면 나쁜 건 내가 뭐. 가정폭력, 성희롱, 성매매. 그다음에 성폭력. 그리고 좋은 건 뭘까요? 바로 인성, 인권.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젠더교육, 조직문화, 관계특강, 연애특강이에요. 그거 뭐냐면 예를 들면 1단의 가정폭력이에요. 저는 가정폭력을 막아야 나머지 3개의 범죄를 다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폭력이 저는 무조건 1단이에요. 그러면 그걸 바꾸려면 9단을 들어야 돼요. 바로 연애특강을 들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짝짓기가 돼 있어요. 여러분 9, 9단 아시죠? 1단과 9단이 짝짓기 돼 있는 것처럼 가장 기준은 성평등이에요. 5단. 그래서 이렇게 2단, 성희롱을 없애려면 조직문화를 바꾸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겸해서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런 거 하면 좋다. 이해됐나요? 근데 오늘은 하면 좋다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아마 젠더 성교육을 해드렸고요. 그걸 단계별로 9단까지 있어요. 그래서 오늘 1단 아주 짧게 여러분이나 하려고요. 그냥 1시간 특강으로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계속 배우고 또 배우고요. 긍정을 배웠으면 부정도 배우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볼게요. 특히 아이들이 너무 관심이 많대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 뭐? 떠올라? 그랬더니 이런 게 떠오른대요. 성함은 떠오르는 거. 아이들이 만든 작품이거든요. 어떠세요? 생각으로 애들이 여기에 참 방송이지만 그래도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애들이 구멍을 생각으로 많이 접었어요. 그리고 더 놀랐던 건 유치원 아이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유아들? 털 얘기를 많이 해요. 털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자기 거에는 없는데 엄마 아빠는 있으니까. 애들이 선생님 털 털 털 털. 털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털 털한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왜 털에 관심이 많은지 아세요? 애들도 너무 아이들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도 놀랄 거예요. 머리털은 길게 자라요 안 자라요? 자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털을 음모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기 애들이 겨드랑이 털 줄여서 겨털이라고 그래요.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왜 얘는 길게 안 자라는 애야. 얘도 잘라야 되는 애야. 얘네들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늘 미용하는 줄 알아요. 거기를 늘 잘라서 머리카락 자라고 안 자라고. 왜 머리카락은 자르러 미용실 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여기도 자라야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거 언제. 여러분들 되게 신기하잖아요. 얘는 왜 안 자랄까? 길게 이렇게. 두 편에 두 편에. 두 편에. 그러니까 아이들 눈에는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털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바로 자동이다. 거기까지 딱 자르고 안 자란다. 더 이상 자르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평범하지만 아이들은 모든 것들이 신기하고 과학적이고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들한테 너무 궁금한 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갑자기 들으니까 너무. 아이들이. 왜 나는 안 궁금했지? 그래서 그때 제가 더 신선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털 얘기 해주면 돼요. 얘는 자동으로 안 자란다. 겉다쟁이다. 근데 머리는 계속 자라요. 그리고 그 털 두 개만 조금 다른 건 뭐냐면 곱슬이에요. 그래서 완충작용해요. 피부와 피부끼리 마찰이 됐을 때 피부가 피부가 마찰이 되지 말라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 안 자라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되면 털에 대한 공부도 너무 재미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치원 아이들은 거의 털에 관심이 많이 갖고. 그다음에 애들이 방구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똥, 방구. 왜냐하면 나한테 어떤 아주 신기한 거거든요. 먹으면 소화되는 거니까. 이런 것까지도 같이 공부하시면 더 좋아요. 그리고 약간 더 깊게 들어가면 심리예요. 어떤 마음이 드니 그럼 애들 중에 건강에 좋다고 얘기하는 애들이 많아요. 혈액순환이 좋다. 피부가 맑아진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좋은 얘기만 많이 하셨나 봐요. 그리고 어떤 애는 여기 볼까요. 변태다, 늑대다, 잘못된 거다. 이거는 지금 중학교 애들이 적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적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걸 보다 보면 어떨까요. 아이들도 수없이 많은 단어들이 있는 거 아시죠. 한 가지만 대답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조금 더 추가를 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얘기 조금만 더 해드릴게요. 이 아이들이 곧 중학교 되고 그럴 땐 이 문화가 생길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한 문화들이 있어요. 바로 문화예요. 나쁜 거, 좋은 거 장난 아니게 너무 많아요. 영화도 많이 보고요. 야동도 있고요. 거기에 이상한 문화들도 너무 섞여 있고요. 그리고 야한 만화들도 많대요. 지금 현재 애들은 웹툰들 많이 나오고요. 아프리카 TV, 유튜브 이런 거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떠세요? 이거는 지금 7, 8년 전 이야기예요. 그런 식으로 몰면 애들이 성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보고 싶지 않아도 봐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한 예로요. 제가 너무 놀랐는데 아이들이 너무 이상한 짓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제가 이상한 짓이 뭘까 봤더니 조금 자유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아이가 뭘 보고 한대요. 도대체 뭘 보고 하나 봤더니 그 많은 동화책 중에 그 한 동화책만 너무 너덜너덜 달아있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한 곳만 아니라 여러 곳을 갔는데 그 책만 이렇게 너무 유난히 관심 많이 있는 애들이 있었어요. 저도 보고 놀랐어요. 여러분도 보고 놀라실 텐데 참 우리들은 그런 아무 생각 없이 아마 표지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인어공주예요. 인어공주의 앞 표지 보면 이렇게 조개로 이렇게 인어가 다리 이렇게 해서 동상이 있는 거 있죠. 애들이 그걸 보고 속옷이라고 야하다고 그걸 보면 얘네들이 자유행위를 하는 애들이 가끔 나타났어요. 그럼 그 동화책은 잘못된 걸까요? 잘못된 걸까요? 잘못된 걸까요? 그 동화책을 싹 바꿀까요? 어떡할까요? 그런데 안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그걸 동화책으로 보는 애가 있고요. 이걸 성적 흥분으로 보는 애가 있고요. 그럼 그걸 빨리 캐치할 수가 있어요. 얘는 빨리 상담받으면 돼요. 이해됐나요? 다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걔가 유난히 달아있다. 그게 문제 있는 건 아니고요. 얘가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가지고 문제 행동을 했을 때가 문제인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애들 책들 보면 유난히 많이 손이 간 책이 있어요. 과학이 많이 갔다 그러면 과학에 관심이 많은 아이. 이해됐나요? 책을 보면 알아요. 그 아이가 어디에 관심 많은지. 그러면 아이들이 생식기 모양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알려줘야 돼요. 그런데 제가 참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남자 성기, 여자 성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정확한 명칭을 알려줘야 돼요. 애들은 도대체 뭘로 알까요? 뭘로 알아요? 고추. 고추. 아, 고추? 방송에도 이렇게 고추 얘기해도 될까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가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방송이 아니라 애들 전부 다 단어 달고 있거든요.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를. 그래서 알려드릴 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특히 남자, 여자애가 성기 이름을 얘기할 때 부모님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너한테는 남자는 고추가 있고 여자는 고추가 없어.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자애들이 화를 많이 내요. 왜 없어? 혹시 이런 질문 많이 받았나요? 아이들이 그리고 이거 많이 해요. 엄마 왜 여자는 고추가 없어? 그러면 이 아이는 아마 관심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없는 게 화가 나거든요. 그럼 반대로 젠더 교육 해볼게요. 남자아이인데 엄마 나는 왜 잠지가 없어? 이렇게 화를 나는 아이 있어요? 바로 이게 젠더 교육에 똑같은 질문을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이거 왜 그렇지? 이게 문화예요. 남자애들은 생각보다 질문을 많이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이걸 한번 고민하셔야 돼요. 여자애들은 유난히 이 질문 많이 해요. 왜 없어? 이러면서 갑자기 다들 두 번째 보시면 알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들이 보호자분들이 이제 아니야 있어 너도.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남자는 고추가 밖에 있고 그걸 남자 고추야. 여자도 여자 고추가 있어. 여자 고추는 안에 있어. 숨어 있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뭘까요? 고추인 거예요. 근데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다리를 벌려서 자기 고추를 찾아요. 그걸 바로 주체성 교육이라고 그래요. 내가 왜 없지? 안에 있다고? 그러면 내가 찾아와야지 이렇게요. 근데 여러분이 자유하고 주체성을 헷갈려요. 얘는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자기 거가. 남자는 밖으로 나와 있는데 내 거는 안에 있는데 안 보여. 그러니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애가 있고 자유도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이건 기준은 누구다? 1단 2단 다 기준은 누구를 기준을 뒀어요? 바로 남자예요. 남자를 기준으로 하니까 있다 없다예요. 안에 있다 밖에 있다. 그래서 남성들은 질문을 안 해요. 내가 기준이니까. 근데 기준이 아닌 사람은 내가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걸 한번 고민하셔야 돼요. 근데 진짜 남자애들이 잠지 얘기를 했다. 나는 왜 없어요라고 얘기하면 얘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얘도 존중 나도 존중인 거예요. 기준을 나로 안 삼은 거예요. 이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키울지 한번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남성 중심 남성 중심 말을 하지만 설마 이런 것까지 이것도 다 어떻게 보면 중심인 거예요. 성교육이 대부분 남성 중심을 흘러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이거를 다들 똑같이 존중해 주는 거예요. 남자도 여자도 둘 다. 남자를 밑으로 보는 것도 아니에요. 여자를 밑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다 같이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3단계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알려주면 돼요. 남자는 음경 있고 여자도 음순 있다고. 어떠세요? 있다 있다. 그리고 단어도 알려줬어요. 고추가 아니라 음경. 잠지가 아니라 음순. 어떠신가요? 갑자기 다들? 여러분 몇 단계 교육을 하고 있나요? 지금 이 방송 보시고 있는 분들은 몇 단계 교육법이에요? 2단계? 1단계?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떤 아버지가 너무 당당하게 0단계? 0단계? 이러는 거예요. 안 가르쳐줬대요. 제가 볼 때는 0단계부터 3단계까지 다양하겠죠. 그럼 아이들도 다양한 아이들이 나타난 거예요. 저는 3단계를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게 바로 존중 교육이에요. 있다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단어 한번 볼게요. 소중한 곳이래요. 특히 아까 전에 음경 음순이한 단어를 잘 안 쓰고요. 특히 여성 성기 이름을 너무 많이 은어를 많이 쓰세요. 특히 이름하여 소중이에요. 너의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다루라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심장, 머리, 눈, 코, 입, 다리 다 소중하지 않아요? 근데 유난히 여기에만 소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뭘까요? 미투 안 할 거고요. 부끄러웠고요. 창피하고요. 그리고 자살도 많이 하고요. 여러분 바로 이게 피해자분들 입닫기 교육이에요. 그리고 죄책감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만 소중하다고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유난히 생식기 위주로 소중하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그리고 책에 보면 너무 소중한 네모. 분명히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거기만 소중하진 않거든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심장이 가장 소중해요. 안 죽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 소중하고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뭐냐면 소중한 데 씻고, 밑 씻고, 거기 씻고 이렇게 해요. 이름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애들은 뭐랄까요? 소중한 데 씻고라고 하지만 또 꽃을 씻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확한 명칭을 쓰는데 여성들한테 안 쓴 거예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저는 법무부에 있다 보니까 피해자분들도 많이 만나거든요. 가해자, 관리자도 많이 만났는데 아이들이 와요. 선생님이 이래요. 그러면 사건 접수를 하러 온 애예요. 너무 놀랐어요. 울어요 우선. 대부분 많이 울어요. 괜찮아 괜찮아 하고 얘기를 해요. 나포 형성하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고 나서 얘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한테 100% 다 얘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도 어때요? 그 사람 알아가는데 다 얘기해요? 제가 볼 때는 이 방송 보신 재판 판사님들도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만났던 100% 말할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아니에요. 제가 애들을 만나보면 애들도 딱 어른을 보고 이분한테 60% 얘기하고 이분한테 40% 얘기하고 이분한테 90%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다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일관성 없음. 재판에 져요. 애들이 그러면 다 100% 얘기할 것 같아요. 인상 보고 말하는 거 보고 이 사람이 나한테 자꾸 이상한 질문하면 말 안 해요. 이만큼 100% 말하려고 했다가 갑자기 30%만 말해요. 어떠세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랬거든요. 딱 한 번 진술할 때 100% 한 사람한테 말하고 말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럴 수도 없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아이들을 따로 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방송 듣고 놀랄 거 많거든요. 그리고 또 갔다고 쳐요 애들이. 말을 하려고 했어. 그런데 뭐가 있었냐면 여기서 말한 것처럼 소중한 데래. 저한테 소중한 데를 다쳤어요. 소중히. 그리고 막 은어를 만들어요. 부모님들이. 소중히, 꼬꼬, 이쁜이, 장미, 거북이. 성기 이름도 없어. 그러니까 얘가 그렇게 진술을 하다 보면 법원에서 뭐라 그럴까요? 갑자기 꼬꼬가 나오고 갑자기 거북이가 나와. 그리고 저희가 뭐라 그러냐면 안 되겠다 싶어서 혹시 거기가 잠지니? 혹시 엄마한테 잠지라고 들었어? 아 잠지 들었대요. 거기 잠지 맞대요.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법원에서 쭉 밑줄을 거요. 아이는 말한 적 없대요. 우리 상담사가 미리 유추했대요. 오염시켰대요. 그 단어를 일치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재판에 진 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얘기해 드리려고요. 저희 너무 많이 힘들어요. 우선 똑똑한 애가 왔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선 울지도 않아요. 걔는 화를 먼저 내요. 막 욕도 해요. 그러면 딱 알아요. 쟤는 재판하면 이기겠다. 왜? 죄책감 없는 상태에서 오거든요. 나쁜 변태 아저씨 잡아달라고. 얘가 이미 울고 온다는 건 불서 부모님들한테 이런 교육을 한 거예요. 네가 처신 똑바로 못해서 네가 소중한 데를. 그런데 얘는 뭘까요? 소중한 데를 만진 거죠. 그 놈 나쁜 놈 아저씨 잡아달라고. 들어올 때부터 말할 때부터 달라요. 그게 바로 부모님들의 양육 태도예요. 그리고 교육 태도고요. 그러면 이 아이는 바로 그냥 말을 한다고요. 잠질을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손가락을 어떻게 했어요. 어떤 아저씨예요. 그러면 저희가 수사하는데 너무 유리하다고요. 성기 이름을 다 하고 얘기하는데. 이해 됐나요? 그런데 성기 이름도 모르죠. 부끄러워하죠. 진행 속도가 있는데. 다 얘기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죠. 엄마 아빠한테 배운 것도 없죠. 그럼 사건은. 집니다. 그리고 이런 걸 알고 있는 사법기관도. 너 왜 이렇게 거짓말했냐고. 1차 진술과 3차 진술이 왜 다르냐고. 여러분 이런 현실 어떠세요? 지금 현재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누구한테 100% 다 말할까요? 다 가만사하지 않나요? 그래서 라포 형성이 너무 중요하고요. 아이들과 같이 이런 단어도 알아야 되고요. 얘가 뭐가 힘든지 알아요. 얘가 나랑 똑같다. 저분한테 다 말하고 싶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바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린이 성폭력 화가 난다고 하시지만. 진술 과정이 너무 중요해요. 진술만 잘 됐어도. 그러면 여러분이 엄청나게. 가해자 처벌도 너무 쉽고. 부모님들도 이런 교육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알려드린 건 소중하다고 얘기하지 않기. 모두 다 소중해요. 특히 성기 위주로 소중한 교육. 이거 뭔가는 문제 있다고 보고 있어요. 좀 설득력 있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생식기 이름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한 대로 제가 말했다는 음격, 음순. 특히 아이들은 이렇게 알아요. 맘마가 뭘로 바뀌어요? 밥으로요. 깎아가. 그러면 고추는 음격. 그래서 이 단어 쓰는 게 더 좋다고. 변천하는 거지. 그런데 애들이 이런 말을 해요. 작은 건 고추, 큰 건 음경이래요. 아빠 건 음경, 내 건 고추래요. 그래서 남자들이 갖고 있는 건 크기 컴플렉스예요. 다들 이렇게 웃는 거 보니까 크기 컴플렉스에 대해서 아시나 보죠? 남자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한 건 크기 컴플렉스. 이거 분명히 문제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는 아무 뜻이 없는데 아이들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태어나자마자 뭘로 부르면 좋을까요? 음경. 아이들한테 우리가 그렇게 준 건 아닌데 아이들이 이미 크기 컴플렉스에 걸려 있어요. 제가 중학교 상담을 많이 하는데 애들이 맨날 와요. 선생님, 왜 왜 왜? 내 코 작아요. 얼마큼 커야 돼요? 보통 사이즈는 어떻게 돼요? 어떨까요? 왜냐하면 유치원 때부터 늘 성기를 쳐다보는 게 익숙해요. 남자 화장실이 너무 밀폐된 게 아니라 다 오픈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까요? 이상하게 남들하고 비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쯤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해외에서는 유치원 화장실부터 전부 다 칸막이를 다 설치한대요. 아이들, 아이들끼리 못 보게. 여자애들은 자기 거 못 보거든요. 문이 다 있어서. 근데 남자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다 오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니까 뭘 알겠어. 얘네가 얘네 것끼리. 뭐 비교하겠어? 근데 안 그렇거든요. 애들은 신기하게 그걸 늘 흐끔이끔 쳐다봐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번쯤 예의 지키는 거. 그래서 해외에서는 지금 거의 어렸을 때부터 남자, 여자 화장실 똑같이 써요. 다 문이 있어요. 점점점 이렇게 변하고 있다고요. 그럼 우리나라 뭔지 좀 알겠죠. 이제 기호도 바꿔야 되죠. 칸막이도 설치해야 되지. 또 남자들이 또 뭘까요. 여자애들하고 또 달랐던 거. 화장실 갈 때 어떻게 해요. 남자, 여자 어떻게 많이 참아요 안 참아요 애들. 남자, 여자 봤을 때 어때요. 화장실 갈 때 다들 참고 가나요. 아니면 덜 못 참는 아이들이 누군가 더 못 참아요. 남자, 여자. 특히 엄마, 아빠들이 늘 뭘까요. 누구한테는 조금 간대해요. 누굴까요. 나 화장실 가고 싶어. 쉬마려 쉬마려. 막 이래요. 그럼 어디요. 화장실 가야 되는데 너무 멀어. 이제 조금 이해됐어요. 유난히 저는 젠더 교육이다 보니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여자에 비해서 남자애들이 유난히 부모님들이 너무 쉽게 화장실을 안 가고 그냥 하수구나 뭐 따로 화분이나 뭐 변기 근처 가까운 전봇대 뒤나 차 뒤나 안 보이면 된다고 생각해서 살짝 노상 방료를 하더라고요. 여자에는 노상 방료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누가 더 쉬워요. 아마 성기가 밖에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거의 다들 컵에다가 아니면 통에다가 사람들 보는데 어리니까 그냥 봐달라고 하지만 우리가 한 번쯤 고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젠더 교육이니까 누구에 비해서 누구한테 했다니까 남성이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남자 여자 전부 다 무슨 훈련이 필요하냐면 참는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가 대변도 훈련하듯이 소변 훈련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애들이 참고 참고 어딜 가야 돼요. 화장실 가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걸 어른들한테 무조건 남자만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둘 중에 누가 더 잘 참느냐 봤더니 문화적으로 여성들한테 너무 참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면 똑같이 남성들도 부끄럽고 창피하다. 특히 이거 노상 방료는 너무 많이 있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어른이 되면 뭘까요? 벌금 물어요 안 물어요? 그러니까요. 이걸 부끄럽지 않은 건 유치원 때부터 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성인 되서도 그런 범죄를 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둘 다 화장실 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 어른이 되는 연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둘 다 화장실 가려면 참고 참고 화장실 가는 연습. 자꾸 우리가 시키자고요. 그러면 초등학교 때 학교 화장실 가는 연습도 할 거 아니에요. 특히 유치원 때 많이 해 주시라고요. 그래서 꼭 좀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남성만 참으라는 게 아니고요. 젠더니까 여성에 비해서 남성들이 문화적으로 부모님들이 너무 관대한 것 때문에. 그래서 남성들이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어머님 부모님들이 전부 다 조금 더 정확한 장소에서 눕는 걸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여기서는 하면 안 돼. 그것도 습관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가끔 가다가 모 방송을 보다 보면 남편이 화장실 안 가고 페트병에다가 볼일을 보는 남자가 있다는 얘기를 잠깐 들었어요. 그러니까 뭘까요? 본인은 거기가 편한 거죠. 다른 장소가 아닌. 그러니까 뭘까요? 우리가 대중에서 쓸 수 있는 화장실 가는 거. 꼭 이거 둘 다. 그러니까 남녀. 이건 남녀노소 다 똑같지 않나요? 남녀노소.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다고 너무 관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점점 습관화.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해드렸고요. 또 여학생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자기 성기 이름을 잘 얘기 못하는 거. 아까 남자의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럼 여성들은 뭐냐면 자기 이름을 자기가 자기 스스로 얘기를 못해요. 그리고 이름을 주체성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거가 있는 사람으로. 없는 사람이어야 나는 음순 있는 사람으로요. 나 스스로 나를 높여야 돼요. 근데 유난히 거기를 부끄럽고 창피하고 안 보여주고 싶고 너무 많이 좀 창피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꼬마이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할걸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안 하도록 더 그냥 건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모 방송국에서 얘기한 거가 있는데요. 자궁을 아들자자 자식자자로 많이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궁이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세포포자. 왜냐하면 여자의 출산 도구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부당하다. 좀 안 좋은 의식이 있다. 이걸 좀 시대의 변천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궁을 포궁을 했으면 좋겠다. 세포포자. 그래서 포궁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되는 게 어떻겠냐. 사람들이 어 그래? 이걸 설득력 있게 보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젠더 감소성 차이에서 또 이렇게 이상하다고. 화장실 얘기처럼 똑같이 막 화를 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알려드릴게요. 점점점 세상은 변하기 시작했어요. 속도가 생각보다 빨라요. 부모님들도 속도가 너무 느린 거예요. 근데 마침 서울시에서 성평등 단어로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공포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자궁이 포궁으로 바뀌자.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떠세요? 언제 국가에서 이렇게 정해주니까. 그때서 이렇게. 솔직히 법이 많이 늦을까요? 빠를까요? 시민들이 훨씬 더 빨라요. 대중의 의식이 생각보다 빠르고요. 법과 제도는 조금 솔직히 말하면 늦어요. 합의를 다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 국민들의 수준 차이, 의식 차이가 또 조금 달랐던 거. 또 하나는 뭐냐면 미혼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비혼. 결혼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선택하지 않았다. 비혼이고요. 또 하나. 여러분 많이 끊은 차 이걸 뭐라 그래요? 애들 거. 어? 유모차? 어 네. 근데 이걸 한번 볼게요. 엄마가 끈다 해서 유모차예요. 그럼 이것도 젠드 의식에서 보면 아빠가 끌어요. 그럼 유부차예요. 유부차, 유모차. 어떠세요? 갑자기 들으니까 어?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죠. 엄마가 끊은 차로 해서 유모차예요. 그럼 유부차로 바뀌어야 돼요. 그럼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름하여 뭘로 변천했을까요? 지금 많이. 여러분 2018년 성교육이 너무 안 돼 있네요. 뭘로 변천 됐을까요? 지금 서울시에서 공포했어요. 유아차. 아기가 타는 타라고요. 어떠세요? 들어보니까. 맞아요. 갑자기 다 좋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바꾸자 그러면 아들 이걸 왜 굳이 바꿔야 되냐고. 그냥 편한 거 쓰자고. 근데 그게 아니라 단어가 바뀌면 뭐가 있어요? 의식, 철학, 관념, 법률 다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단어에 대해서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요. 특히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몰래카메라 아니에요. 몰카 아니에요. 뭐라고 한다고요? 불법 촬영이에요. 그건 불법인 거예요. 몰래 찍는 게 아니라고요. 특히 제가 유치원 아이들 중에, 유치원은 아니지만 초등학교 아이들 중에 범죄를 저지른 애들이 있어요. 지금 한간에 떠오르는 건 뭐냐면 엄마의 몰카 사진인 거예요. 유튜브에 많이 올려요. 보셨군요. 생각외로 엄마 욕들이 많고요. 엄마 사진 많이 올리고요. 그리고 엄마 샤워하는 장면 몰카라고. 초등학교 애들이 지금 올리기 시작했어요. 얘네들 너무 재밌게 올리는데 이거 범죄거든요. 심각해요 지금. 어디까지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애들 거기다가 좋아요 좋아요 눌러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욕 보세요. 우리나라 욕 중에 엄마 욕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성적 비하도 엄마에 대한 성적 비하가 꽤 많아요. 외국도 그렇고요. 왜 그 많은 사람 중에 엄마일까요? 한 번쯤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 다 같이. 그리고 남성들의 성기에 대한 욕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한번 질문을 볼게요. 제가 나무를 참 좋아하는데요. 남자가 나무래요. 남자가 나무. 그럼 여자는 무엇으로 상징될까요? 땅. 아 땅. 떠요? 해? 아 네. 그러면 알려드릴게요. 제가 지금 계속 얘기했어요. 저는 젠더 감수성 강사라고. 남자가 나무면 여자도 나무여야 돼요. 바로 여러분 뭘까요? 이미 젖어 있어요. 문화에. 누군가 주류 나는 비주류. 누가 주체 나는 객체. 어떠세요? 뼛속같이 저도 참 잘못된 어른 중에 한 명 없고 저도 젠더 의식이 없었거든요. 공부하면서 머리가 아팠고 이런 걸 왜 굳이 해야 되지? 근데 하고 나니까 이제는 옛날에 배웠던 교육이 뭐가 잘못된지. 그래서 범죄자들이 이런 교육이 많이 안 돼 있는 게 많더라고요. 남자가 나무면 여자도 나무. 여자가 나무면 남자도 나무. 제가 초등학교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너네들은 뭐야? 근데 애들이 나! 어? 이러는 거예요. 우와. 너네들 어떻게 알았어? 어른들은 이거 다 틀린다? 열매 뿌리 태양이래? 그랬더니 애들이 과학 시간에 배웠대요. 암나무 있으면 순나무 있다고. 선생님! 은행나무 보면 암나무 순나무 있다고. 암꽃 숫꽃 있다고. 어떠세요? 그래서 애들은 과학적으로 그냥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바로 문화의 성문화 주류에 물들었어요. 둘 다 주류거든요. 이제는 꼭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남자가 나무면 여자 나무. 하지만 둘 다 똑같지는 않아요. 이유는 뭐냐면 관리 방법이 다 달라요. 나이태도 다르고요. 굵기 다르고요. 열매도 다르고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관리를 다시 해줘야 돼요. 똑같은 건 똑같게 다른 건 다르게. 무조건 다 똑같게 할 수는 없어요. 이해 됐나요?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누군가 데이트할 때 사귈 때 물어보세요. 남자가 나무면 여자 뭐야? 이렇게. 아니면 남자분도 물어보세요. 여자한테. 여자가 나무면 남자 뭐야? 그러면 평등한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살짝 테스트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분이 또 공부를 같이 해주면 좋고요. 그런데 제가 또 범법자 얘기해드릴게요. 범죄자는 뭐라 그런지 아세요? 다는 아니지만요. 일부. 저도 듣고 너무 놀랐어요. 겨우야 같이 알아라. 엔려하자대음 Base evenrógen priest olla 오는 두지 다르게 안녕하 asymptomatic